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여기는 불이 환하게 켜졌네 추운데 뭐하시는 겁니까? 아이 추워 뭐 하세요? 네 괴짝 의자를 만든다 괴짝 의자를 또 괴짝 의자가 뭐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저 종원에 괴짝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겐치요? 네 괴짝 의자 괴짝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벤치 벤치 아 근데 너무 추운데 좀 해가 뜨거든 하죠 좀 해가 뜨거든 하죠 불이 환하려고? 난 추워서 올라가랍니다 인터넷 흠 이역 미 Vall 흠 직작이요. 직작이자. 동일구자는 대비였는데 딸고봐로 직작이예요. 직작이예요. 말 말하는 직작이예요. 말 말하는 직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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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입니다. 사기 avруг kleiner이 엣지요. Ford meanwhile 나와 라이브가 될까? 라이브가 될까? 라이브가 될까? 라이브가 될까? 라이브가 될까?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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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셨지? 잘하셨다가 마당에 집공사니 응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조금만 자 자 어 손잡기 두 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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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쟤 죄송하냐? 뭐해? 동현이 니가 여기 따라와 아니 들어 안 들어 근데 이게 처음 잔디가 장난이 돼 이쪽으로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유 신입 고맙습니다. 와우 먼저 놓으세요 여기 보면 되나? 좀 더 봐야 되나? 왜 이리 알지? 아니 여기 시내게 비췄어 아니 여기 시내게 비췄어 스테이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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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비달도 설치하게 끝나고 나니까 벌써 많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정평에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리 나뭇가지에 틀어서 놀러오겠습니다. 천천히 방이 이렇게 시작되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흰눈이 온다 흰눈이 온다 흰눈이 온다 흰눈이 온다 우리 집에 처음 눈이 옵니다 어휴 펑펑 쏟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갇혔어요 좋아요 세상하고 고립됐어요 좋아요 흰눈이 온다 진풍경 와 오 세상에 흰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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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에 하얗게 바뀌는다 흰눈이 아직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흰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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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트나 을 흰 해외 수돗가도 의자들이잖아 성원하게 살았습니다. 이리도 그루리도 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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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것 같아요 아 또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ignantektormill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장풍 요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켰는지 모르겠나요? 너무 잘맞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1번째 방향으로 잘 likened 3번째 방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